난리다 해가 너무 뜨거워 나 미니 행동 여기 이렇게 차역 내려가지고 둘머리까지 Audio가缺德해서 걸어가는 길인데 그늘만 계속 탓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하우 들머리가 완전 오르막길 윗 지점부터 시작하네요 으아 너무 더운데? 아우 경사가 뭐 이래 높아? 너무 더워요 지금 불머리에서 들어온 지 2분밖에 안 지났어요 일단 스틱 빼고 모기기 피즈 좀 뿌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견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오랜만에 혼자 산으로 갑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양산에 있는 산인데 여기가 퇴근박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기차 타고 얼마 안걸리는 거리라 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박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가지고 자리 잡기가 조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사람은 없어야 될텐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와가지고 약간 더위와 맞서 써오는 느낌으로 온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사람들이 오겠어요 산모기가 너무 많네요 여기 산모기가 너무 많네요 여기 길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대로 방치되어 있네요 이제서야 나무 계단이 보이네요 여기 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벌써 세 방 물린 것 같은데 너무 간지럽고 닭살도 날 진짜 미쳤어 날씨 진짜 지금 박지 쪽 다 온 것 같은데 사람 소리가 들려요 보이네요 너는 더워라 도와주실에 기차가 많이 나오고 흐읍 그래서 내일 아침에 들을 때 날씨가 너무 많죠 목이 너무 많아요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더워 다행히 사람 없네 일포 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바로 밑에 아파트 살아서 손님들 오면 돼 개접을 해 이따가 먹겠습니다 오늘 야경 하려고요 여기서 물론 저기 절벽이 있는데 가려고 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경치를 트여야겠어 여기가 훨씬 나아요 막혀있고 바람도 안 불고 지금 날씨에는 푹푹 쥐요 안병 밑이라서 그 자리는 되게 넓고 좋던데 여기가 훨씬 시원해요 친구가 많다 보니까 이거 찍는거는 친구가 찍는거에요? 혼자 찍을 때도 있고 같이 가서 찍어줄 때도 있고 저기 사방팔방으로 다 가면 동서남북으로 다 가면 이리로 가서 그게 김해로 들어가면 네 신호산 뒤쪽이 김해 신부산이랑 간월제 찍고 천황산 제약산 제약산도 가고 제약산에 진부람 쪽으로 저 작년에 천황제에서 제약산 찍고 표충사로 내려왔거든요 너무 힘들던데 계단이 너무 많고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오우 두고 15분에는 늦은 일단 여기 오기는 왔는데 올라오면서도 너무 막 습하고 벌레가 너무 많아요 산에 이 정도 모기 있는 거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날파리랑 모기랑 여기가 시내랑 가깝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계곡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옷도 챙겨왔거든요 거의 지금 가는 걸로 지금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진짜 해가 너무 뜨거 여기 낙동강 여기 물줄기 이 모양이 한반도 지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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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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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